그 날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잔인한 광풍이 제주를 휩쓸며 평범했던 일상은 하루아침에 사그라들고 말았습니다. 생과 사회 경계를 저울질했던 제주의 사원. 그저 운명이라 하기엔 가혹하기만 했습니다. 죽음의 경계를 간신히 피했을 때 손가락질과 낙이는 살아남은 일을 따라다녔고 그들은 애꿎은 가슴팍을 치며 숨죽여 울었습니다. 골마버린 마음으로 견디고 버텼을 뿐인데 무심한 세월은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길고 길었던 침묵의 끝. 그날의 아픔이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불에 타버린 마을이 어디 우리 마을 뿐이던가 섬에 사는 바람에게 저 벚꽃을 나에게 물어보라 날려 사버린다 불레길 폭랑도 쏘아지도 그 날린 통에 잃어버렸다고 그 날린 통에 잃어버렸다고 그 날린 통에 잃어버렸다고 말하리라 사삼 홍보대사를 자체하고 나선 거예요. 되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가 대단하다 우리 사삼의 아픔이 치유되고 또 이 역사에 대한 공감대를 한 곳 나가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 아 이게 진짜 젊음이지 진짜 젊음이지 제주도 갖고 있는 아주 많은 그런 스토리를 갖고 전 세계인이 좋아할 만한 제주도가 이렇게 문화의술적으로도 훌륭한 섬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작품이 아마 사삼오페라 순위삼촌이 될 것 같은데 꽃은 빛나 그 이름 봄이 오면 꽃은 빛나 말하리라 꽃은 빛나 그 이름 봄이 오면 꽃은 빛나 그 이름 꽃은 빛나 그 이름 꽃은 빛나 와 한경면 한원리 조용한 중산간 마을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손님이라 하기에는 낯설지가 않아 보이는데요. 제주 출신의 성악가 프리마돈나 강혜명. 매혹적인 목소리와 표정으로 세계를 누비는 소프라노입니다. 한 해 일정이 꽉 잡힐 정도로 바쁜 그지만 고향 제주는 꼭 들여다보게 된다는데요. 여기 예전에 저희 할머니 집이 있던 집터인데 집이 불이 타서 집은 없지만 그래도 항상 고향이 오면 꼭 들려서 한 번이라도 보고 가요. 물론 제가 중학교 때까지도 있었지만 그때는 성악가를 꿈꾸지 않고 그냥 노래를 동네에서 노래를 잘하는 아이. 그리고 뭐 설날 때나 이럴 때 정말 이 마을분들 모아놓고 제가 노래 부르고 막 이러면 남들보다 세뱃돈으로 더 많이 받고.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던 제주 소년은 전 세계 오페라 청중들이 사랑하는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누가 보면 꿈을 다 이룬 것 같아 보이지만 그에겐 현재 진행 중에 새로운 꿈이 있습니다. 바로 고향의 보탬이 되는 것이죠. 여기 저쪽에 부대하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한 120석 아주 계단 이렇게 두고서 만들어서. 아니 너무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동네 분위기가. 나는 한편 걱정이 이거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운영이 잘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많이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너도 많이 도와줘야 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극장 하면 뭐 이런 의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크게 신경 안 쓰고. 아니요 제대로 하고 와야죠. 아 그러나? 자기 소질이나 자기 어떤 젊은 분야에서 남 못 자는 출세 가도 명예 뭐 이런 거 다 하고. 이런 거 보면 굉장히 흐뭇하고 이런 거를 느끼지. 그런데 욕심으로는 다른 길로 나갔으면 좀 경제적으로도 돈도 많이 따르고 많이 이랬을 텐데. 그런 면이 나는 조금 이제 우리 혜민이가 다른 길로 나갔으면 아주 그냥. 진짜 하나밖에 몰라요. 그 하나가 노래도 아니고 공연도 아니고 오파라도 아니에요. 그 하나는 단지 내 앞에 어떤 일이 떨어져도 그걸 충실하게 이행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소프라노 강혜명의 삶은 제가 지금 돌이켜봐도요. 너무 재미없이 살았어요. 학교를 다니고 레슨을 받고 오디션을 받고 콩쿠르를 했고. 단지 그게 너무 감사한 게 남들보다 빨리 좋은 기회들이 왔었죠. 제가 데뷔를 20대 중반에 했으니까요. 유학 가서 2년, 2년, 3년 만에. 이런 모든 과정에 보면 제가 제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어요. 저 스스로가 엄마한테 드렸던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유학을 갔을 때 초반에 어머니께서 너무너무 고생하시면서 제 뒷바라지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1분 1초를 따르게 어떻게 쓸 수 있지 않았어요. 빨리 어떻게든 어머니 고생을 끝내드려야 했으니까. 외로운 타국 생활. 하지만 그럴수록 좀 더 나를 찌찍질했습니다. 강혜명의 수식어는 오로지 그의 힘으로 이룬 것들이죠. 강혜명의 수식어는 오로지 그의 힘으로 이룬 것들이죠. 그리고 하다못해 자신들도 노래 부를 때 액센트 틀릴 때 있으면서 제가 액센트 틀리면 거보라고.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지금 제가 2년 후면 20년을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소프라노 강혜명은요. 굉장히 자신한테 못됐고요. 자신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아요. 마음에서 쉬고 싶다고 밖에 나가서 좀 놀자고 아무리 얘기도 들어주지 않는. 그런 아주 비이성적인 인간이 소프라노 강혜명입니다. 이룬 것만큼이나 하고 싶은 것도 해야 할 것도 많지만 어느새 나의 자랑이 된 재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술로 재주를 이야기하는 것이었는데요. 그가 사삼을 노래하는 이유는 단순히 젊음의 치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이자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김봉자, 길자 되시는 분께서 저희 할머니의 아버님 되시고요. 그리고 강무자, 겸자 되시는 분께서 저희 큰할아버님. 저희 할머니께 들은 바로는 산에서 내려온 무장대회에서 살해되셨다고 저는 들었어요. 몇 년 오게 되죠. 아무래도 추념식 때문에도 오게 되고 그리고 또 사상 관련된 일을 또 제가 한국에서 스케줄이 될 때마다 가능한 참여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꽤 그래도 제 한국에 있는 전체 스케줄 중에서는 꽤 자주 오는 곳에 해당한다고 봐야죠. 때려야 뗄 수 없는 제주의 역사. 제주에서 나고 자란 그 역시 그 역사를 지켜보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감추고 덮어야만 했던 기억을 꺼내 좀 더 많은 이들과 공유하겠다는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점에 섰습니다. 잘 지내시죠? 잘 지내요. 요새 작품은 준비 잘 되고? 네, 덕분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대가 커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합시다. 자주 뭐 보지. 바쁘신 놀이네. 그럼에도 최근에 사산물을 소재로 해서 오페라를 만드는 계기가 되다 보니까 자주 얼굴 보네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첫 번째 독창회 이제 서울에서 했을 때도 일부러 저 응원해 주신다고. 네, 그리고 사삼 재단 계시고 또 서울에 있는 재경 유족회 분들 다 보시고 또 와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오페라를 시작할 때도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 고마운 분입니다. 네, 네, 네. 저는 그전에 사산물 소재로 해서 대중 영화를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은 있었는데 오페라는 무게가 묵직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될까 이런 그 뭐랄까 캐션이셨죠. 그런데 여수에 가서 내가 확신을 얻은 거예요. 무대에 나와서 직접 주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모든 그 무대 분위기를 장악하는 거야. 카리스마가 대단해요. 그리고 나도 많이 울었지만 그게 그날 참석했던 많은 첨중들이 너무 많이 흘렀 거야. 각색과 함께 직접 무대에 올랐던 오페라. 1948년 침묵. 여순 사건을 노래했는데요. 아니 형님. 진짜로 무서운 세상이오. 아니 그리고 침파놈들은 가만히 나가보면서 왜 세원도 우리만 죽은 딸이 홍분이. 내 힘이 늦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어머니야. 어머니야.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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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수가.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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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ne.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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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уш이. 사랑하스럽다. 손을 св stranger. versus. 새 bhutale. 방 стать이로 우린 이랬. 저희가 그런 말 하거든요. 역사는 예술로 기억된다. 과거의 비극적인 역사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오르는 이 아픈 역사를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의무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극장 안이. 그래서 무대에서 흘리는 저희들의 눈물, 같이 흘리시면서 치유받으시고. 과거 역사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대단하다, 그런 걸 내가 체험을 했고 실제로 봤고. 그래서 4.3 오페라도 맡기면 되겠다, 이런 기대를 갖게 된 것이죠. 물론 주변에서 다 말렸어요. 왜냐하면 차라리 다른 4.3이 아직까지 그렇게 나오지 않은 이야기들을 시나리오로 오페라로 만들면 아무래도 원작과 비교되는 건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보면 드라마나 영화도 보면 그 책이 너무 히트한 그런 책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었을 때 본 사람들이 실망하는 사람도 생기고 비교 대상이 너무 대단하니까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너무, 너무 겁없는 도전 아니냐, 무모한 도전 아니냐 순이 삼촌 오페라 한다는 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생각에 날개를 달아준 건 현기영 작가의 순이 삼촌이었습니다. 작가님께서도 이상하셨던 거죠. 소프라노 강혜명이 누군지는 아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를 왜 만나러 온다고 하지? 그래서 굉장히 궁금한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그런데 나오셨을 때 제가 순이 삼촌으로 오페라를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나중에 작가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순이 삼촌을 가지고 이런저런 콘텐츠를 만들어 보겠다고 찾아왔던 분들이 꽤 있었어요. 왜 안 그러셨겠어요.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현실화된 얘기는 별로 있지 않아서 그리고 또 나는 그냥 음악가로서만 봤었기 때문에 그냥 내 얘기를 들어줘야겠다고 생각했대요. 왜냐하면 일단은 기특하니까 사삼 콘텐츠로 그리고 순이 삼촌으로 뭘 만들어 보겠다고 찾아온 제주도 출신의 소프라노가 참 기특한 마음이 드셔서 그때 내 얘기를 일단 들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용기를 줘야겠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요. 저한테 써주셨던 글귀가 달빛이 그 호수에 비칠 때 그 강물이 아무리 요동을 치고 그리고 그 강물이 아무리 흘러도 그 달빛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 꼭 그런 뜻을 품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글귀를 써주셨어요. 그 말의 무게를 아시고 그리고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들. 세 번 정도 찾아가서 결국은 허락을 받게 되었죠. 이거는 아주 이제 열심히 해왔어요. 미술하고 문학 쪽에서는 열심히 해왔거든요. 음악이 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강현명 씨가 이제 음악에서 발군의 모습을 이번에 보여줄 것 같고. 하여튼 젊은 세대가 4, 3월 소절에서 아주 뛰어난 그런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하고 그렇게 만들므로써 참 산만의 억울한 그 원함을 다 내는 일 이것이야말로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성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의 역사를 노래하는 만큼 우리 이야기를 할 이들도 제주 사람들입니다. 처음 창단이 돼서 공연을 했을 때부터 우리 봤잖아요. 그렇죠. 저도 음악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공연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그리고 여기 모이신 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음악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시간이 가면서 굉장히 많이 성숙하고 좋은 음악을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침묵을 강요받았던 4, 3유족들이 많은 이들 앞에서 가슴에 묻어둔 아픔을 토해냅니다. 서로를 위로하며 어제의 비극이 남긴 오늘의 평화를 함께 전합니다. 그렇게 나이 든 분들을 하나로, 화합을 하나로 해서 올리는 게 우리 영유 진리아 선생님이 정말 속이 썩으면서도 웃음으로.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하나로 잘 뭉치게 해 주셔서 제가 그에 대한 고마움을 늘 갖고 있죠. 준비해서 뭐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다들 걱정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연을 하면서 눈물이 터져버리면 어떡하지? 이거 하면서 우리가 울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다른 쪽에 아픔을 줘야 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이거 하다가 내가 울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하시더라고요. 관객들이 본 거는 정말 저희들은 아마추어거든요. 그런데 아마추어 속에서 아마추어인데 내가 실질적인 그런 슬픔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슴으로 나오는 그런 감격이 정말 진실적인 감격이 돼 있어서 관객들의 호응이 더 괜찮지 않을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는 서로 다르지만 이들이 바라보는 목표는 같습니다. 강혜명 씨가 오페라를 연출한다는 소식에 실력파 음악가들이 한다름에 순이 삼촌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출연하시는 성악가 선생님들하고 그리고 지휘자 선생님하고 같이 하는 첫 음악 리허설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음악 리허설을 위해서 오늘 다들 모으셔가지고 한 번씩 자기의 파트를 불러보는. 그냥 말 그대로 비극 내지는 슬픈 이야기 이렇게 되면 그 앞에 뭔가를 넣어서 이거를 좀 대조적으로 더 슬프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느낌을 전달하기가 조금 더 편해지는 감이 있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무대 아래에선 연출가였던 그가 이제는 순이 삼촌이 될 준비를 합니다. 처음으로 함께 입을 맞춰볼 노래는 엔딩 합창곡 이름 없는 이의 노래입니다. 이의 노래는 엔딩 합창곡 이름이 없어도 영원히 기억해야 할 사람들에 가시니 내 최고 하나님은 봄이 오면 꽃이 빛나 말하리라. 몰라 여기서 들 땐 괜찮았어요. 여기서 들 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처음 한 거 치고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하루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좀 쉬다가 시작할게요. 쉬운 이야기들은 아니니까 영광스럽긴 하지만 제가 여기 한 자리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대부분 오페라에는 이제 즐거움이 있잖아요. 슬픔도 있고 그다음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이런 게 보통 오페라의 스토리인데 이 오페라는 이제 그런 감정 여러 개의 감정선이 많이 배제되었고 슬픔 아니면 분노 그다음에 희망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이게 오페라가 지루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루해함을 피하기 위해서 같은 슬픈 노래라도 조금 더 달리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그런 시도로 굉장히 거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소비했는데. 워낙에 다양한 장르에 계신 분들이 또 오시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콘텐츠가 하나의 오페라 안에 녹여놨을 때 관객분들께서 또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너무 너무 생소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작품이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되게 해야 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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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길 바랬네 험악한 세상이 너희를 데려간구나 죄 없는 너희를 넷 멀쌍하고 널 넷 어진아 오 내 아이들아 어미 없이 그 먼 길 어찌 갈까 어찌 나 오 내 아이들아 어미 없이 그 먼 길 어찌 갈까 너희들만 그 먼 길 어찌 갈까 너희들만 그 먼 길 어찌 갈까 어찌 갈까 어찌 갈까 어찌 어찌 갈까 기다려라 가슴으로도 참아 잊을 수 없는 어찌 갈까 어찌 갈까 어찌 갈까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음악만큼이나 무대 위 배경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무대를 구성하느냐에 따라 관객들에게 극중 분위기를 생생히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한 번에 열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파노라마 영상을 샤에다 때리고 그다음에 프롱푸터를 뭐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즉, 생각도 너무 좋긴 했는데. 저희가 이 그림상으로 지금 이 그림상으로 똑같은 건데 결국. 처음, 처음. 그때는 김서 작가님이랑 내가 안 나와요. 표시도 돼요? 그렇게 돼 있죠? 허경 선생님 혼자예요. 그러니까 허경 선생님 혼자 하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허경 선생님 앞에 나와 계셔도 괜찮아요. 1949년 당시에 제주를 담기 위해 머리를 맞대 봅니다. 같이 하는 스탭들하고 같이 협업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쪽에 아주 기술적인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주면 그걸 기술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분들이 방법을 얘기해 주시고 또 거기에 제가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여쭤보고 이러면서 저도 어느 정도는 이제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는 게 성악가로서 이제 다 된 무대만 이렇게 서서 노래를 하다가 이제는 작년에 제가 이제 이쪽 분야를 조금씩 궁금하면서 알아가면서 무대를 가면 그 무대의 뒤를 자꾸 들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의 변화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번 공연에서는 오페라의 레치타티보 대신 대사가 들어갔는데요. 이 장면을 채워줄 이들은 제주 극단 가람의 배우들입니다. 이 장면은 배우들끼리 한번 맞추실 수 있을 때 맞추고 네. 감행해도 총 맞기 전에 먼저 기자 갈 때 노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고 주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랜 다 고튼 말이 아니다 말씀. 손해본 건 없잖아 오빠. 안 그랬으면 오늘 여기 성인 명정사님도 모를 뻔하지 않을 수가. 노래로 풀지 못한 부분을 연기로 풀어내며 극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인데요. 보리밭이 허옇게 보일 정도로 눈이 많이 내렸는데. 페라 작업은 처음이에요. 사실 처음이어서 조금 뭐 기대 반 걱정 반. 그런 거라 앞으로 작품이 어떻게 진행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뭐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저도 이번에 지금 4.3 유족으로 해서 유족 좀 더 받고 하면서 이 작품에 참여하게 돼서 참 좀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화기 아까 그때 말했던 태화기 저 태화기 좀 저런 거. 아 그 박. 아 네. 아이고. 저 연태야. 수식아. 어 너 깜짝 놀래. 여기에 이제 음식 같은 거 해가지고. 네. 이런 거죠. 이런 걸 좀 많이 써야 돼.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장교카라. 장교카라니까요. 저거는 그냥. 안녕하세요. 그 당시에 썼던 물건들 같은 것들을 그걸 아마 저하고도 많이 의논할 거고. 저희들 쪽에 있는 것도 많이 있으면. 그래서 저는 하죠. 그 부분도 많이 좀 필요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눌 것 같습니다. 사상 오페라로 사상 콘텐츠로 오페라가 만들어지는 건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극단가람과 그 첫 작업을 함께하기 위해서 너무 영감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이 너무 힘든 결정을 해주고. 저는 진짜. 너무. 별 때마다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아유.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성악가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제가. 어. 제 나름대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면. 연출이라는 자리는. 이 전체의 극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바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더 예술가로서. 예술 분야는 굉장히. 다양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예술가로서 조금 깊이 있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감히 얘기하자면. 네. 그는 말합니다. 예술가는 자기의 땅을 떠날 수 없는 존재라고. 나고 자란 땅 위에서 깊이 스며든 통안의 역사를 노래하는 건 역시. 피할 수 없는 소명이자 숙명이었습니다. 어컵의 시간을 버텨왔을 수많은 순위삼촌들이. 아직도 두터운 한을 삭히고 있기에. 그 무게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른 누구의 언어도 아닌. 우리의 언어. 섬의 언어로. 그 세월을 써내려갑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사삼과 만나게 된 게 형기영 선생님의 순위삼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들은 순위삼, 현기영이라는 걸출한 작가의 후배이면서 그 형기영 선생님이 만들어낸 순위삼촌이라는 등장인물이 낳은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딱 그때 강현우 씨 만나가지고 대본 작업을 얘기했을 때 하여튼 순간적으로 운명처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아, 이건 내가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는 어차피 해야 될 일이구나.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안이구나. 그래서 이걸 마치 씻긴 끝처럼 해야지만 제가 쓰는 뭐 사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 단계 넘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두렵고 힘들지만 수락하게 된 거죠. 사실 저희 오페라에서 프로로그와 에플로그가 있는 작품은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 대본을 딱 받았을 때 제가 그 부분이 너무너무 신선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쪽에서도 봤을 때 새로운 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되게 자랑처럼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우리 오페라는 프로로그와 에플로그가 있어. 선생님이 만약에 대본을 안 맡아주셨다면 만약에 오페라 전문 대본을 쓰는 사람이라든가 저희 쪽에 있는 사람이 처음부터 손을 냈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구조였거든요. 저만이 아니라 너무 고마웠던 게 주변 사람들이 도움이 너무 컸어요. 아시다시피 92년에 동백꽃지다라고 하는 사삼 연작 그림으로 전국 순회를 하면서 사삼을 전국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강엽의 화백이 이런 순이삼촌 작품을 위해서 동백꽃지다에 들어있는 작품 중에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장면을 그냥 선뜻 공연에 쓸 수 있게끔 해주셨거든요. 민중화가 강유배 화백의 연작 동백꽃지다는 소설 순이삼촌과 함께 사삼 예술을 대표합니다. 그날의 참상을 증언한 그림들은 4월에 제주를 재현해주는 배경으로 함께 무대에 옵니다. 첫 는 1 3 그래서 이번에 다시 새로운 장르, 오페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낯선 장르로 이렇게 순이 삼촌이 다시 재탄생하게 되는 건데 참 이 재탄생한 순이 삼촌이 지금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게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하나 작품을 쓰면서 좀 역점을 두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은 이 북촌 학살을 하게 되면 그 1900 그러니까 49년 1월 17일 날 북촌 국민학교에서의 학살에 지나치게 이렇게 무게중심을 둬요. 물론 수백 명이 한날 한시에 죽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겠지만 저는 이런 조사를 하거나 다시 이렇게 생각하면서 느껴진 건 뭐냐 하면 그때 어쩔 수 없이 살아남아서 그 이후를 사신 분들이 그 고난한 삶이네요. 차라리 그때 아예 같이 죽어버렸으면 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오신 분들 아니겠어요. 순이 삼촌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렇게 30년을 사시다가 자식 곁으로 가야 되겠다 마음 먹고 스스로 결단을 내린 경우인데 지금도 여기 보게 되면 고난을 겪고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과 이번 순이 삼촌이 같이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많은 예술가들의 마음이 모인 덕분에 오페라 순이 삼촌의 항해는 순항 중입니다. 아름다운 풍경 너머로 눈을 맞춥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녹아든 아픔을 기록합니다. 이쪽에서도 찍었었고 우리가 그거 포스트했던 사실은 제가 이쪽에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 이렇게 바라보는 3개가 다 나왔던 것 같아요. 확인해 보세요. 선생님 조심하셔야겠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팽나무는 북춘 마을 중심부이면서 또 하나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될 게 바로 이 앞에 밭이 당팥이라는 곳입니다. 4.3 당시에 옴팡밭과 당팥에서 학살이 자행되죠. 결국 이 나무들은 4.3의 현장을 지켜본 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소를 역사적인 장소를 우리가 포스트에 담을 수 있었다는 것은 진짜 벌써 이 4.3 오페라의 모든 어떠한 구석도 저희가 고증과 역사적인 실제 사실에 벗어나지 않은 그런 것을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너무 이런 장소를 잘 추천해 주셨던 것 같아요. 문화예술단체 대표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70주년 고증을 하면서 많이 느꼈죠.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다양한 장르에서 다양한 작품이 나와줘야 된다. 우리가 시작을 승희삼촌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국지국 한 게 있잖아요. 동꽃지다도 그렇고 최근에는 G3라는 영화를 통해서 4.3을 대중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는데 이번에 오페라도 그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스쳐 지나갔을 역사의 한 조각을 그리고 역사 속에 가려진 이들을 되뇌어봅니다. 자연은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긴 침묵 속에 잠긴 무수한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우리를 향합니다. 순희삼촌이 세전문화예관에서 공연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제주도 출신 성악가로서 제주의 이야기로 그리고 다른 곳이 아닌 광화문에 있는 표정문화예관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감동스러운 일이고요. 그리고 바라옵건대 이 공연을 보신 분들께서 이 공연으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더 위족분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리고 희생당하신 영령님들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주도를 찾는 수많은 관광객분들께서 관광지를 여행하실 때라도 제주 4.3을 기억해 주시고 제주의 아픈 역사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는 이 오파라로서 제가 원하고 그리고 바라는 일은 다 이뤘다고 생각해요. 제주의 수많은 순위삼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들의 아픔을 대변하듯 제주 4.3을 노래할 것입니다. 제주 4.3을 노래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